이 물고기는 아주 먼 옛날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실러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러켄스는 40년 전에 처음 등장하여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줄 알았습니다. 공룡 화석이 사라진 시간대에 실러켄스 화석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공룡이 멸종할 때 실러켄스도 함께 멸종했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1938년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남아프리카 동해안에 있는 찰롬나 강 어귀에서 일하던 어부무리가 괴상하게 생긴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어부들 보기에도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가 너무 기괴했나 봐요. 이 어부들은 이 물고기를 박물관에 보낼 가치가 있다고 여겼고 박물관 책임자인 마저리 레티먼은 이 물고기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마저리 레티먼은 어류학자 J.L.B. 스미스와 편지 물고기 스케치를 주고받습니다. 스미스는 이 물고기가 심상치 않음을 확신했고 그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멸종한 줄로만 알았던 실러켄스임을 알아낸 것입니다. 스미스는 박제되지 않은 온전한 실러켄스를 보고 싶었습니다. 실러켄스를 좀 더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러켄스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무려 13년 동안 실러켄스를 찾는 것에 실패합니다. 1952년 스미스는 아프리카 동쪽 해안가에 실러켄스를 잡으면 100파운드를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수천장 뿌립니다. 전단지에 힘입어 그의 12월 코모로 제도의 어떤 어부가 실러켄스를 잡았다고 스미스에게 전했고 스미스는 곧장 가서 확인해봅니다. 어부가 잡았다던 그 물고기 실러켄스가 맞았습니다. 드디어 스미스는 연구했을 실러켄스를 확보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실러켄스를 못 본 이유? 실러켄스가 처음 발견되었던 찰룸나 강 어기와 실러켄스가 두 번째로 발견되었던 곳에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오랫동안 찾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멸종된 줄만 알았던 물고기 실러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연히 잡은 물고기가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그 물고기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실러켄스는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6피트 넘는 길이 200파운드 넘는 몸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삽니다. 100년은 살 수 있어요. 나이를 꽤나 많이 먹어야 번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40살부터 암컷은 58살부터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임신만 5년 안 돼요. 먹으면 맛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러켄스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곱의 첨성 pants 트라우드 물고기야 이준 θder 물고기야 Rsälillo 5 5 6 滿